1번째 방식 1번째 방식 2번째 방식 2번째 방식 2번째 방식 2번째 방식 3번째 방식 2번째 방식 3번째 방식 다이어트 전에 평소 하던 무게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해본 거거든요 걱정도 되고 내심 기대도 되었어요 세종이 빠졌기 때문에 중량이 확 줄었지 않았을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깨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질 않았고 느낌 위주의 머신베이트 외에는 거의 푸시업 정도만 했거든요 다행히 유지가 됐어요 130kg가 올라갔고 중량을 조금씩 치면 140, 145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벨컬 같은 경우에도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약간 빠진 것도 있는데 올릴 때 보면 왼팔이 약간 못 받쳐주는 느낌 이것도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중량이 별로 줄지 않았다 좋은거죠 여기서부터 늘길 바라는 욕심인데 다행히 중량은 유지가 잘 되고 있네요 이제 칼로리 조금 더 늘면서 체지방은 계속 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량 웨이트 하면서 근력도 조금씩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네요 이제 끝나네요 이제 끝나네요 아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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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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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